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혁신과 화이팅 Ben – Herbert 한글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펴듯이 다음엔 내 날개를 펴고 싶어 마땅한 눈들로 날 받아보지만 난 마음보고 아직 나는 걷고 있어 걷고 있어 이걸 고통이란 말하기에 강도가 약해 아마 보통 사람들이 다 이 정도는 견디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내가 소통하는 방법은 이거 하나만 좋게 하고픈 말이 따면 내 옷에 쓰고 밑을 태워 이거 곡제세 그룹이 한 차 같이 타도 된 애들 그룹이 우린 차는 시작 밑을 차 어디든 가도 내 옷도 없어 길은 값에 내가 가는 길은 막 길은 막지마 당국 따라해 실은 맞지마 내가 뭘 하든 난 상관 안해 내가 뭘 하든 난 상관 안해 참견 안해 상관 안해 갑자기 이제 내 발도 상관 말래 내가 뭘 하든 난 상관 안해 내가 뭘 하든 난 상관 안해 참견 안해 상관 안해 각각의 인생은 말도 상관 안해 두 분은 인기다 누구만 사이지만 또 누구를 인기해 못맞아 죽지 비 인기란 건 한없이 갇어 입어도 입어도 한 달이면 또 마음이 죽지 날 채울 수는 없어 폭포함은 벗어나지구 상시겠지 너네방지를 죽지 저러 야한 홀쇄 볼보이 까마 어둠 곳으로 숨지 난 빛을 따라가 내가 혹시 육명세를 따라갔다면 윗머링 지울 것도 수용 미뤄지 지금 저런 가년 가난 가난 야거 갈라보며 거울일 때 이끌없는 바다에 발음 안고 또 위조각 봐 귀만 안 봐 신은 알아 마음만 먹을만한 지금 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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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명만 해 건 건 바로 상관하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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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예